혁명을 향한 사회복무 작성과 진식이며 국민 초발력을 내리시며 함께 좋게 믿음을 지내신 전당국 목사리발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반이 지금 집단 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100% 다 집단 체면에 걸렸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절반이 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재명을 줄줄 빠는 국민의 절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연설을 똑바로 들으시고 집단 체면에서 다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 가장 섭몇 선택을 잘한 것이 이승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원초적인 모든 이유는 선택에 관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한 번에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주사파 세상으로 넘길 것인가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자파 대충령 세 명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 이 문재인 이름은 간첩입니다. 간첩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북론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군민 여러분 절대로 이재명한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제 말을 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재명한테 붙지 마시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세요. 대한민국은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고 대한민국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줄줄 빠는 국민들이 절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은 천천하게도 그러한 현상을 복도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하는 바가 첫 번째 주한민국 천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한민국 천수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다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주한민국이 70년간 주둔해왔기 때문에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한민국이 주둔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집단 체면에 빠져있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돈하게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데 이 사람들이 평양 가서 서명을 했잖아요. 서명을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은 당규의 육권에 그대로 박혀있잖아요. 여섯 번째 통일조항 당령 여섯 번째 통일조항에서 보면 김대중의 6.15 합의 노무현의 14공동선언 문재인의 9.19 군사합의 등을 포함해서 그와 어떤 연당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단군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대한민국 헌법이 양육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민주당의 더러운 작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강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당 해산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날 천만 명이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강웅 관장에 천만 명이 모여서 제2의 건국을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거대 192석의 거대 야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와 그 더러운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전체 국민들의 협력과 도미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10월 3일날 천만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정당 해산의 법적 요건 이외에도 사실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정당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4일날 천만 혁명이 모이는 천만이 모이는 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9 혁명과 5.16 혁명이 헌법에 위반이 돼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너진 헌정실선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9 혁명도 그렇고 5.16 혁명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직전에 헌정상태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는 반헌법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써 헌법 중의 헌법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헌법적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결하게 요약하면 10월 3일날 4.19 5.16 정신으로 천만 명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갸우 유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화를 해 주십시오. 제가 늘 보면 강남 왼쪽에는요 정읍 고창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부산 28호가 다 점령을 하셨네요. 자리 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제가 서류로 작성해봤습니다. 문서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몇 자 올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반국가세적을 정의하면서 유엔사 해체와 정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니거나 북한 제주를 풀어달라고 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의 많은 영역에 반국가세력이 포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게 누구입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에 대해 모른 척 외면하십니까? 대통령은 지금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은 5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여태 무엇하다? 이제야 그것도 중대한 의혹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만 손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의 의혹에 비하면 이는 생활의 피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기계와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 의해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긴 반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당신을 키워준 인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기가 꺾여 있는데 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가적 중대 범죄를 덮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에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에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아직도 문재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좌고우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애국 국민은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세 수단의 맨지였습니까?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도 우리 공무원이 피살 당하기 3시간 전 문제에는 그 사람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월복으로 조작했습니다. 왜 문재인의 파견치한 행태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십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입니까?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질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처신과 행동을 보면 열불 나고 천불 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하운데 문재인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당신의 모습과 사적 인연에 얽매인 듯한 당신의 모습 그리고 정의에 미적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같은 국정을 운용한다면 임기를 마친 후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당신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험정지수를 무너뛰는 일이고 보수 우파의 괴별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길을 계속한다면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비록 두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계란을 덮일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애국세력을 동원할 능력은 없지만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 수만 명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를 차리도록 채찍을 들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윤대 대통령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수많은 애국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이상 보수 우파를 상당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지금 장관님의 청문회를 보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김문수 장관님은 이 바로 강은 이 무대에서 우리와 함께 4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일 심각한 말이 뭐냐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박근혜를 30년 동안 구형을 시켰던 이 한놈은 이런 놈들은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면 문재인은 총살 시켜야 된다. 총살 자 황주성 장관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니 박근혜를 탄핵 시켰다면 이거는 총살 시켜야 된다. 총살 야 이 개자식들아 또 안 오더니 또 왜 왔어 이 자식들아 이거 야 이 자식들 개자식들 떠들어 총살 시킨다. 총살 총살 당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미국도 네 국가 반역계는 구멍이 됐습니다. 우려 징역을 네 420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도 권력을 가인자 국회의원 뭐 강요들 이런 사람은 한없이 비굴하게 합니다. 서민은 엄청나게 아주 과혹하게 다루면서 왜 국회의원들 왜 권력자들은 수사를 질질 끌고 국회의원 다 끝나게 하는 이런 것부터 없애야돼 기본을 세워야돼 저는 정말 국가 반역계 이적계 여적계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시 저런 일을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겠구나 할 정도로 가혹하게 다녀야 이 나라가 지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에 단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 것처럼 우리가 보수 우파가 200석 이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아서 우리 저희 통일당의 원내 진입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치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분당 사태까지 갈 정도로 완전히 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 우파가 국힘당이 손을 잡고 저 세력을 앞장서서 타격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만 보여주는 공충만 잘했으면 충분히 200석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전선거 사실은 선거 이전에 노리를 불러야 됩니다. 21도 총선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뭘 했습니까? 저걸 저걸 아군이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 광화문 세력을 저거로 본 겁니까? 우리한테 손을 잡고 한마디만 했으면 여러분 국힘당을 압수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다시 대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왔으면 대통령이 집권 여당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말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과 싸우지 못합니까? 정권은 싸워야 됩니다. 정의 급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에 느낀다고 하니까 망이 됩니까? 망이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책임을 질길 모르는 보수파 이제는 망해도 쌉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교육 교육감 성공하십시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당일을 못해서 계속해서 뺏겼습니다. 그 결과가 정교조가 이 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된 겁니다. 이분들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박수를 치면서 물러나줘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서구를 비롯한 자유진영국가는 40대로 총리 등 국가시도들이 다 젊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 자기들을 지켜주는 보수파에 후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정말 상징도를 서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에 나오는데 왜 기업들은 노래도 의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귀찮게 하니까 저 시민단체 여러분 문정권 5년 동안은 얼마나 많습니다. 뒷구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답 정과자 단 어떤 명분의 이위의 정과자는 절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과사범의 프랜치안이 이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야당을 대표가 되는 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보수파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화문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지원해야 됩니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단 한 가지 업적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라의 기타를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떳떳한 유공자들이 명단을 숨기고 그것을 법으로 감추드렸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 공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폭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반드시 조사해서 선거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전부 체포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대로 이제는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로 정상여평 아닌 수개표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6.17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2.17위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고 기도원 300명사에 참여했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CCTV로 여러분들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녀 우리의 허심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자손 만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 지투 국가로 우뚝 사게 되기를 간독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빨갱이 교수 빨갱이 교수 이동훈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 왜 지금 국민의 절반 이재명을 출수를 받은 사람들이 집단체면에서 왜 못 나오는 거야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봐요. 지금 거짓말에 빠져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네. 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고 무슨 거짓말이야? 아니 지금 보십시오.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뭡니까? 그 후쿠시마 그거 오영수가 우리 국민을 완전히 죽인다면서요. 근데 그동안 1년간 1조 6천억 저장해서 4만번 조사했는데 단 한건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반일감정선동해가지고 대한민국 망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집단체면에 빠지게 하는 이 국회의원들 있죠. 있죠. 또 장차관들 예. 정치진희들 이 스네이 같은 놈들을 싹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아니 북한이 지금 100%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죠. 집단체면에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절반이 집단체면에 빠졌단 말이에요. 다 체면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10월 3일 날 예. 우린 천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 집단체면에 빠진 지도자들을 다 청소해내야 돼 버리고 아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에요. 아멘 대한민국의 집단체면에 집단체면에 빠진 국민의 절반 일단 그 사람들을 빨리 돌이키는 핵심적인 연설하고 빨리 내려와요.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욕을 좀 섞으세요. 욕을 섞으세요. 지금 저희가 집단체면에 빠진 것은 지난 40년간 수사파들이 외친 결과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은 지금 미제의 신민제라고 거짓말했고 여전히 일제에 이어 미제가 신민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한다고 배웠지만 1980년도 이래로 대한민국은 승승 장부했고 세계의 10대 무역대국이며 최근에는 일본을 우리가 능력하게 일본 직전에 와있습니다. 공찬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과후평등은 어땠습니까? 뇌 뇌 속성 공헌 타겟을 가지고 전부 죽은다 인데 그동안 과후평으로 죽은 사람 다른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뇌 뇌 저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속아서 안 돼 봐 저들은 지금 거짓말로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통역을 탈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고 민주교통이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강청 공정은 최재형이 저 짝 강청 박강 최재형이 지금 디라미고 황북판에 와서 탈의 공장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여사가 뭘 받았다는 등 저들이 지금 최재형이 누굽니까? 2012년도부터 북한에 다섯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냥 관광 간 게 아니고 북한의 대남 공장 총책 통일전선 부유자 맹경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간축들을 만나고 대한민국 남아리 와서 간축들을 만나고 또 대한민국 진보단체 총연합회 한축목을 만나고 그다음에 통역당 장기수 손정목을 손락 손락기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공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해에 나타나서 윤석열 김거린을 탄핵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주사파가 주도하고 민노총이 주도하고 간축공장이 주도하는 저 최재형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들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10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 철체절병의 위기에서 보했습니다. 2023년도 10월 3일은 주도하는 탄핵을 저 비열한 거짓 공격을 막아내고 주사파를 청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2의 간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면 조직 만세! 아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10월 3일은